짜장면 짜장면 한 그릇 양이 거의 뽑히게 쓰시네요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에 있습니다 한자로 중국 정통 영발원 중화요리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1955년도에 오픈한 패스로 따지면 68년 된 중국집이거든요 와, 1955년이면 거의 뭐 6.25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중국집이에요 국물 없는 짬뽕이에요, 건짬뽕 국물 없는 짬뽕밥, 건짬뽕밥, 짜장면 이거는 삼선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삼선짜장을 먼저 한번 비워볼게요 와, 짬뽕에 국물이 없어요 자, 일단 건짬뽕부터 먹을게요 이제 젤리오는 꿀꺽끌고 네, 짬뽕 이게 어떤 일을 시작하는 일이고 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어 매콤함이 살짝살짝 올라옵니다 맛있다 음 회사 이게 면발이 어떤 느낌이냐면 국수 쫄면 짜장면이 갖고 있는 그 면발의 특징 있잖아요 그 특징들을 장점들만 섞어가지고 조합을 해놓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새우 오징어 해삼 새우 삼선 짜장을 먹어볼게요 삼선 짜장도 면발이 건짬뽕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야 양이 무정이 많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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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쉽네. 여기가 참고로 1955년도에 오픈한 가게거든요. 지금 횟수로 거의 계산해보면 68년 정도 됐어요. 여기 짜장면하고 짬뽕의 특징은 다른 중국집 짜장면 짬뽕에 비해서 덜 자극적이면서 좀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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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장면 이 한 그릇 양이 거의 곱빼기 수준이에요. 와 엄청 많다 이거! 자 지금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자스민 차예요. 자스민 차. 자 이번에는 권짬뽕 밥을 먹어볼게요. 권짬뽕 밥은 숟가락으로 퍼 먹어야지. 짜장면도 맛있는데 짬뽕이 너무 맛있으니까 짜장면의 맛을 좀 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건더기도 잘 씹히고 짬뽕이 맛있다. 짬뽕이 맛있다. 굿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짬뽕.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장면 집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거의 68년이지 않습니까? 해수로? 매년, 매우 년 되면 거의 70년이 돼가는 거예요. 70년을 넘어서 700년까지 이 짜장면 집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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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